energized 짜자잔 웅 지금 강원도 정산을 가는 길입니다 아 너무 보이나요 윗놀이가 우리 엄마 컬러링이었어요 여기 저희 플레이리스트인데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성시경 선배님이랑 같이 응원을 하나 내고 싶어요 아니면 성시경 선배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싶어요 두 사람 연연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이 약간 그런 색깔을 하고 싶어요 성시경 선배님 남자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번에 은우씨도 요리를 한번 도전해보는 건가요? 배워보고 싶어요 성시경 선배님한테 워낙 방송에서 많이 잘하시는 걸 봐가지고 나의 음악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의 음악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의 음악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... 숙소 복귀 안 해도 돼요 음... 대... 대... 대표님한테... 오늘 가서 방을 혼자 쓰면 거의 몇 년 만이죠? 연습생 때부터... 4년 반 4년 반 혼자... 보고 싶은 마음은... 혼자 방은... 오늘 보고 싶기도 하고 무드등... 레고 조림 같은 거... 어? 우엉차? 아... 블럭이 필요하대서 지금 블럭이고 시원한 우렁차 블루투스 스피커 자... 직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민정 막내님 시경 선배님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야? 남자다 남자야? 어... 남자인데 나보다 밑에네 그죠? 그치 현장은 시경 선배님이라고 하니까 그죠? 가수인데 독방을 써보고 싶어 아 그러네 그룹 애들은 숙소생활하니까 그룹 그룹이면은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거야? 아... 아이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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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달팽이 같아 아... 잘 맞는 것 같아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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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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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천재분은... 잘생긴 걸로 유명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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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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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아... 그런 거 있잖아. 음악의 아버지는 다. 음악의 엄마는 헨델. 얼굴의 아버지다. 내가 어린 시절로 보는 듯한. 귀엽다고. 우리 준비한 거. 그거 하자. 그거 하자. 너가 먼저 해. 이쪽인가? 이거 저 알아요. 뭔데 해봐요. 그거 아니에요. 너무 바뀌었어요. 세 둘 셋 넷.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뭘 만들까 뭘 만들까.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. 달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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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스러워. 저희는 안 쑥스러워요. 죽겠어가지고. 원래 이 친구가 하고 우리가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. 오늘은 손님으로. 알았어 알았어. 환영합니다. 얼굴 천재. 안 떨어져요? 네. 다 이거 기대한다. 공부 많이 했는데. 잠깐만. 고맙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고맙습니다. 환영합니다. 하나 둘 셋 하면. 부러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세게 부러주세요. 다시 세게 부려야겠다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오케이. 이 친구. 이게. 오케이. 오케이. 정말 특별한데. 잘 살려준다. 아니야 아니야. 하나 둘. 하나 둘. 오케이 됐어. 하나 둘 셋. 됐어. 하이. 우와. 쓰리 투 원. 아니 방에서 혼자 하시라고요 쓰리 투 원. 선생님.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. 선생님 갖고 가. 내가 초 몇 개 챙겨드릴게요. 쓰리 투 원. 와. 재밌다. 재밌다. 영혼이 꺼지지 않는 촛불. 달팽이 호텔처럼. 그렇지. 어. 좋아요. 서비스가. 아 이게. 진짜 얼굴 천재다. 아이. 야 이렇게 봐도 천재야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천재다. 이렇게 앉아야지. 그렇지. 하성으로 앉아야지. 하성으로 앉아야지. 백나를 통해하지. 뭐 마실래요? 저 라떼 있어요. 라떼? 라떼? 라떼는 없는데 그냥 우리 먹는 그 냉동 커피 있잖아요. 그걸 막 해서 그냥 우유 먹었습니다. 맛있어. 좋습니다. 우리 저 여기서 키우는 고양이야. 아 코코 아는구나. 네 알죠. 그거 다 보고 왔어요. 그 노래 멤버가 몇 명인지 전부 다? 저희 6인조입니다. 6인조. 나 진짜 궁금한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다. 너무 무겁지 않으면 모르겠다.